혈관에 태클을 걸지 마라. 혈관에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죠. 바로 고지혈증, 바로 이상지질혈증입니다. 성인 20세가 되면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고지혈증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1세 이상 성인들은 누구나 혈액검사를 통해서 고지혈증 여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혈액검사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요? 총콜레스테롤과 HDL이라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총콜레스테롤이 200이다. HDL이 50이다. 그러면 200분의 50은 4분의 1이니까 25%죠. 총콜레스테롤 분의 HDL이 25% 이상이 되면 건강한 거고요. 혈관이 총콜레스테롤이 200인데 HDL은 40밖에 안 된다. 200분의 40은 20%죠. 이때는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운동을 더한다거나 과식을 좀 줄인다거나 혈관에 상처를 주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